오오.. 오오오.. 오오오.. 경례!! 경례 신나 올렸습니다! 대신 나왔습니다! 안녕하세요 경례가 참 재밌거든요 정말로 묘하게 웃겨요. 굉장히 톡톡 튀는 그런 매력이 아주 많은 친구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호동이 형님이 극찬하세요. 호동이 형이 또 엄청 예뻐요. 정환 씨가 너무 잘해가지고. 저희 꽃노이피 예전 촬영 대신 장훈이 형이 아주 극찬해요. 저기 죄송한데 저기 아저씨. 여기 수렴 비는 사람이 있어요. 오빠는 하면서 볼 때마다 나 화가 나요. 아니 아니 아니. 오빠는 하면서 볼 때마다 화가 나요. 아니 아니 아니. 화가 안 나 있어요.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. 상쾌하고.